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굴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좋은 놈으로 모시는 건지 우리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는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도 드리고 싶은 하나인의 문자도 드리고 싶은 하나인의 문자도 드리고 싶은 하나인의 문자도 드리고 싶습니다.